제가 이거 이미 찼어요 아 취하게 내가 쟤를 얼마나 잘해주는데 얼마나 잘해줬길래 이렇게 앉아지 나랑 같이 쓰자 나랑 같이 쓰자 여기다가 내 분신같이 여기고 있어 분신시켜버릴거야 분신 말고 분신 분신사다 째려봤어 이게 다른건 다 오냐오냐 해도 재미없는 개그는 오냐오냐 하면 안돼 썩게 받아주면 안돼 내 철칙이야 방송중에 제가 얼마나 웃어주는거야 그런건 상부상조하면 공멸의 길이야 야 진짜 줄임말 그렇게 쓰는거 내가 편집 안하고 그건 내가 얼마나 재미없다는거 알고 하는거잖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큐 오늘 저는 딴지 마켓의 입점 문의 메일을 받고서 업체 전화를 했어요 그때 업체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뭐라시던가요? 슈퍼의 스타 케이 잘 듣고 있습니다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잘 듣고 계신 여러분께 29회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이 아 그래요? 막 느껴집니다 근데 이분께서 너무 저와의 전화통화에 뭐 이렇게 감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슈퍼의 스타 케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꾸물 기자님이시죠 어머 정말 아 나오긴 나오셨어 잠시 착각을 하신거 같아요 그냥 기자 이름을 그래 그거 아니에요? 산지마켓에 입점해야겠다 하고 어 여기 사이트 둘러보다 아 이런 방송 있네 들어야지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딱 그 편을 들으신거에요 아 꾸물림 나왔던거를 네 아니야 난 그분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아 전 의심해요 국관적인 시각을 야 너도 너도 월급 받아 먹고 들어서 그러면 안돼 애사심을 뭐야 이상해 애사심과 애방심을 가지라고 도발 들어라 이런거죠 지금 성녀가 응 근래 우리가 너무 우쭈쭈했더니 아 약간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방자 오만방자다 근데 이런 말하면 또 막 악플 달리겠지 응 괜찮아 나 요새 다른 곳에서 엄청난 악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어디? 고개방? 아직 비밀이야 근데 쟤는 알고 있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가 진짜 웬만한 악플에는 이제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한 분이 더 앉아계시죠 네네 아 이참에 소개나 한번 하죠? 소개나 하고 가죠 네 아 저는 딴지 마켓 팀장이자 딴지를 보고 기자이자 슈퍼의 스타 K 진행을 맡고 있는 홀짝입니다 홀짝입니다 억측한 추정을 말하려다가 지난주에 까먹어가지고 말 못하는 오늘은 말할까 생각 중인 로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방자를 좋아하는 로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갑 잃어버린 지 3일 된 코코아입니다 같이 잃어버렸어요? 코코아 기자가 제 편집법 부사수인데요 별걸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까지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너무 가 근데 심지어 예지갑엔 돈이 들어있었어 하지만 여러분 되게 친한 것 같죠? 지금 마이크가 세 개가 이렇게 줄줄 있는데 양끝에 앉아있어요 가운데 하나 띄고 양끝에 앉아있어요 굳이 옆으로 앉아라고 말했는데도 굳이 옮기지 않고 코 기자가 저는 코 기자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렇죠 코 기자가 저와 한 칸 건너 앉은 거는 아직은 저 선배에게 범접할 수 없다 는 어떤 충성심의 발로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범접할 수 없어서 말 걸기도 했는지 지금 코 기자가 원래 같았으면 그거는 가능만 하면 1층에서 자기는 그 정도가 떨어진 거리에서 녹음하고 싶다고 그 정도로 필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막 홀짝 기자님 점심도 안 드시고 해서 너무 마음 아프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스러우신 제가 어찌나 아끼는 후배인지 마음 같아서 무릎에 앉혀서 녹음을 하고 싶은데 박새롬이야 코 기자야 어? 박새롬이야 코 기자야 나는 코 기자지 어머 나는 코 기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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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에 선택이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머 왜냐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누군가 듣기 때문이야 홀짝이야 박새롬이를 버렸습니다 박새롬이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사람 무엇하나 누구한테 선택받지도 못하고 왜냐면 박새롬이는 이미 제 안에 있어요 뭐야 뭐야 이게 이상해 난 간적없다 성희롱했어 이게 왜 성희롱이야 몰라 이상해 이 안에 너 있다 아까 하던 말씀을 이어서 해드리자면 제가 요새 다음 뉴스 펀딩에 지금 한 3주 전부터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모자란 필력과 필력 때문이겠지만 거기서 생전에 듣도 받아보지도 못했던 몇몇 악플들을 늘상 만나고 있어요 몇몇이요? 이 새끼가 자발인가요? 몇몇 몇몇은 뭐 하여튼 가장 인상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개새끼야? 아 진짜? 거의 그 정도? 왜 그래? 왜? 왜? 왜 쌍욕을 해? 네가 뭘 알고 네가 그래다 쌍욕을 하진 않았을 거냐 네가 뭘 알고 씨부린이냐 뭐 이런 식의 모르고 씨부린다고 해서 개새끼라고 하는 거네 야 개새끼야 급이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죠 그냥 뭐 닥쳐 뭐 절피라거라 뭐 이 정도면 뭐 니 그리 찌질하다 뭐 이러라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뭐 하여튼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써봐 나랑 그렇게 말해주세요 저는 다 수용합니다 아 근데 어떤 게 더 기분 높아요? 이렇게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욕 한마디 남기는 거랑 조목조목 조목조목 지적해서 이건 이거 아니고 보통 개새끼라고 하시면서 조목조목 따져주세요 아 혼연일제 한 걸 하는구나 가장 최근 거 한 번 울퍼드릴까요? 생각나는 김에? 제가 여기서라도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그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이게 그냥 하실 말씀 하신 거라고 나름 생각해볼게요 아 개새끼가 아니군요 야 나 이거 있지 내가 읽어야 되나? 씹새끼가 씨발 어디서 뭐 뭐 멋져버려 지금까지 쌍시옷이 다섯 개 나왔어요 아 시옷이 시옷이 순이야 개념 좀 배우고 써먹고 싶었냐? 존나 막 갖다 붙이네 이 병심새끼가 좀 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앞길에 지적해주셨어요 뇌가 뭔가 이해하고 사색하는 거랑 멀어 보이니 육체노동을 해라 글 쓴 거 보니 노답임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이다 되게 외로운가 봐 저는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성녀를 성녀의 개그를 혼주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악플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게시판 분들은 천사들이었어 그러니까 어제 심지어 육체노동이 아니라 또 글을 쓰고 있던 와중에 밤 10시 반에 상품 페이지를 쓰고 있는데 잠시 반응을 볼까 하고 들어와봤다가 육체노동을 하라는 육체노동을 하라는 그 조언을 받고서 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방금까지 일단 시작을 요구를 해서 한 문장 끝나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죠 저는 유정란을 소개하기 위한 상품 페이지를 쓰고 있었는데 이분의 조언을 의하면 제가 그곳에 가서 닭을 직접 돌보는 일을 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거죠 육체노동을 해라 안 그래도 요새 홀짝 기자님이 거의 글 쓰는 노동을 육체노동급으로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요일에도 제가 나왔더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글이 너무 안 써져서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짧은 글인데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야 그게 그래 그게 그럴 때가 있어 야 너 졸라 즐거워한다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이 참 신기해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런 것들은 걸러들어야지 하다가도 머리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나 마음이 그런 악플을 보면 그 악플의 정당성을 찾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완전히 그랬다는 건 아닌데 마음이 글로 가려고 해 내가 진짜 이게 못 썼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사람의 또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비판과 지적을 넘어선 그것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단단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당연히 좋지는 않지 근데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아 욕을 뭐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내 스스로 글을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좀 과도한 욕을 먹었을 뿐이다 아니 근데 이분은 그냥 욕을 하고 싶으셨던 거다 그 본인의 뭐라 그래야 돼 글을 되게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그런 소스로 이렇게 욕을 쓰신 것이 아닌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또 모두를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하지만 제가 이 시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 오는 날 밖에 나오면 우산을 썼어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더 웃긴 사실은 이 녹음이 마치고 나서 저는 다음 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방송하고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태로 쓰면 되겠네요 아 네 오늘 자정까지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가열차게 자동차를 알아 봅니다 시선 분산 인형을 뽑고요 아 근데 전 욕하시는 분들한테 좀 창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팟빵 있잖아요 팟빵은 지금은 좀 정책이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닉네임만 이렇게 정하면 리플을 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탑 프로그램에서 아무래도 그게 좀 성적인 희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제가 홀로 여자다 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희롱의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좀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창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으면서 아니 이런 표현을 써? 이렇게 감탄이라도 하도록 오 기깔나는데? 이거 써먹어야겠는데 나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참신한 걸 봤어 어떤 거요? 이런 참신하게 미친놈인 거죠 괜찮다 참신하게 미친놈을 봤다 할 거면 참신하게 해달라 씨발 씹 이런 거 너무 지루해요 그렇죠 튀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런 걸 튀실 수가 없어요 그 욕을요 정말 획기적인 표현을 쓰신 옛날에 선배가 있었어요 어떤 걸까? 옛날 선배가 자기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잠깐 썼거든요 제 동기가 그랬더니 과방에서 내 여자친구 위에 올라타서 몸을 흔들 새끼라고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배신할 새끼라고? 아까 뭐냐면 내 컴퓨터를 말없이 썼으니 아 내 여자친구도 내 허락 없이 쓸 새끼 이런 거구나 하여튼 통음을 할 놈 재밌다 그 욕을 제가 스물한 살인가 때 들었어요 스물 살인가 추격적인데? 지금도 참신한데 그때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그러네 기억이 있네요 내심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에 네 뭐 저한테 물건 파는 아저씨 진행하는 아저씨 얼마나 다정다감이네요 너무 다정다감이네요 아유 거미요 그거 게시판 한 번 보고 슈퍼스타K 반개 한 번 보고 하면 얼추 맞춰지겠네요 지난주에 홀짝 기자님이 자기 언급 안 해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뾰루퉁해 있으시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또 리뷰에 맞아 맞아요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이렇게 따뜻하신 분들이 없어 오구오구 이러시면서 본격 우쭈쭈 방송 슈퍼스타K 29회를 다시 한 번 살짝 열어주시겠습니다 오프닝은 여느 때와 같이 소비 간증으로 한번 달려보죠 오늘은 로라의 간증 먼저 들어볼까요 아 저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 왜? 이가 하도 많이 시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시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막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시리다 못해 썩은 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일단 이렇게 쓱 보시더니 일단 잇몸이 좀 부어있다 그래서 잇몸을 치료를 할 텐데 잇몸 치료를 하고 그래도 계속 그 증상이 지속되면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랑니가 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잘 났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다른 이랑은 조금 모양이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높이가 안 맞는데 다른 어금니랑 높이가 안 맞아서 걔가 다른 이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길게 나와가지고 아랫니를 공격하는 쪽도 있고 아무튼 이 안 맞아가지고 얘를 맞추던지 뭘 발치를 하던지 뭐 하라고 그것도 해야 되고 치과 오랜만에 갔다가 눈덩이 같이 쌓이 눈덩이 같이 첩첩산중인 거 있잖아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이 치료해야 되고 이 치료 해본 다음에는 이것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길잖아요 치과 치료가 여러 군데 한번 들려보시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뭐지 굉장히 쪼개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과잉은 아닌데 안 낳으면 요러 요러 요러한 치료들이 번호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냥 쭉 설명을 해주시면 어때요 사실은 그 어느 단계에서든 호전이 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걸로 끝나는 건데 속이 쓰려서 내과에 갔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무슨 뭐 재산제를 먹으면 뭐 먹는데 안 좋으면 뭐 위내시경을 해보고 거기서 뭐 뭐 하는데 뭐가 나오면 이상 없으면 괜찮은데 뭐 또 종양이 있으면 또 조직검사를 해보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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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쭉 가는 거지 속쓰림의 끝에는 되게 심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안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 살짝 떨고 있어요 일단 일단 하루 갔다 오긴 했는데 진짜 치과는 어릴 때는 아파서 무서워서 못 갔는데 아파서 못 갔어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무서웠어요 돈이 무서워 맞아 진짜 이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따지면 치과의사 선생님처럼 모든 이들에게 공포를 선사할 수 있는 본인들은 알까 능력을 아시겠죠 참 고마운 분들인데 그렇죠 참 무서운 분들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에 무언가를 사보려고 정말 정말 백방으로 뒤졌는데 못 샀어요 정말요? 이게 진짜 필요한 물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면 사려고 했는데 쿠폰도 주고 뭐 할인도 해주고 다 해요 하긴 하는데 어 필요한 물건이 없어 걔네들이 그 제시하는 물건들이 그리고 뭐 쿠폰 뭐 엄청나게 뿌리더라고요 막 몇십 장씩 그래서 필요한 거 다 담고 하려고 보면은 제외라는 거야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래 항상 그래 항상 그래 그래서 결국은 없어 되는 게 못 샀어 코 기자 네 지난 주말에 데이트했잖아요 명동인가에서 종로 갔습니다 종로에서 네 뭐 블랙프라이데이 텍스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나요? 종로에서요? 아 제가 커플링하러 가서 거기는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아 종로 귀금속거리가구나 네네네 거기서 8만원 든 지갑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잃어버렸어요? 주머니에 넣어갔는데 흘린 것 같아요 어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게 아마 계약금을 여자친구가 내게 한 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계약금을 여자친구가 됐나요? 차비도 여자친구한테 받았어요 아 어떡해 아니 근데 서무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여자친구가 먼저 내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제가 돈을 뽑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계약금을 냈어요? 아 그럼 제가 잘못 말한 거네요 배도 뭐 좋은 여자친구를 둬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안타깝다 진짜 생활비 1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갑자기 코 기자가 안 하던 야근을 하더라고요 저녁을 같이 시켜 먹으려고 아 아니 아 어제 아니 어제 정말 독한 친구입니다 중요한 취재가 있어 제가 이거 몸에 들고 다녀 이 취재한 걸 제가 그래서 코 기자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 8만원을 이런 식으로 메꾸려고 하면 안되냐 곤란하다 아 어쩐지 막 어제께 막 탕수육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배 한껏 불리고 이걸로 아침까지 버텨야지 종로 어딘가에서 8만원이 든 지갑을 수득하신 분께서는 지체 없이 우체통에 종로고 동승동 199-17 지하 1층 딴질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네 박새롬이 아 저는 아니 제가 원래 과일을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진짜 제 받는 돈 중에서 많은 부분이 과일을 산다 한 달에 과일 소비 얼마에 쓰십니다? 진짜 많이예요 많이 얼마? 하루에 5천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뭐 거의 15만원씩 사먹는 거예요? 네네네네 진짜 많이 먹어요 아니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어쨌든 한 끼는 무조건 과일을 먹고 과일만 먹는 동물 뭐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이 있는지 찾아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과일만 먹는 게 과식주의인데 이제 과식 과식주의 이게 좀 의외의 소지가 있는데 아 채식주의처럼 과식주의가 있는구나 네 베지테리언의 가장 윗단계예요 후루테리언 후루테리언 그게 베지테리언은 채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떨어지는 열매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것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과식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 해외에 기사나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일로 우리가 하루에 영양소를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먹냐면 한 5천 칼로리 거의 과일로 식단을 보면 하루종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양소가 그럼 살이 안 찝니까? 살은 별로 안 쪄요 칼로리가 5천 칼로리인데? 근데 과일을 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도 80%가 물로 채워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식단을 보니까 다른 과일도 많은데 바나나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손이 있잖아요 한 손 정도를 거의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된다고? 하루에? 네 바나나 한 손과 과일 몇 개만 그 과식도 많네 과식이자 과식주의네 과일을 과식하네 중의적 의미의 과식주의가 모두 맞군요 그렇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건 힘들구나 돈이 너무 많이 드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 제철 과일 이런 거를 좀 알아봤어요 이번 달에 제철 과일이 조금씩 싸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아 10월에 제철 과일 네 이제 한 해 동안 제철 과일을 읊어드리긴 할 건데 10월에는 일단 뭡니까? 사과죠 가을에는 사과 사과랑 배 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11월에는 유자 그리고 12월에는 또 귤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귤이나 천혜향 한라봉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황금향 막 다 있어요 네 성류 이런 거 아 전기장판에 딱 앉아가지고 귤 먹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선풍기도 틀어야 돼요 네 중요한 건 따뜻함 따뜻함과 시원한 바람을 선풍기 진짜 웃기다 이거 선풍기를 왜 틀어요? 아니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양 다리를 다 걸치는 거야 겨울에 따뜻한 장판을 깔고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선풍기를 틀어 노천탕 그러면 몸은 그렇지 몸은 따뜻하고 얼굴은 시원해 그러면서 귤을 까먹으면서 만화책을 읽어 그럼 졸라 부어요 최고지 난 이미 부어있어서 괜찮아 왜 그런 건 하잖아 왜 뭐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있으면 좋고 그래 그런 거야 뜨끈뜨끈한 방에 이불 덮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좋다 그랬더니 거기서 선풍기를 또 틀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선풍기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렇답니다 저는 어제도 선풍기 뜯고 잤어요 난 바람이 좋아 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딸기 딸기철이고요 네 요것은 하우스 딸기철이죠 아 그렇지 6월은 매실이랑 참외가 나오고 그리고 7월에는 토마토, 수박, 참외, 자두, 블루베리, 복분자등 확실히 여름에 많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8월, 9월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우스 과일의 경우에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4월쯤에는 하우스 블루베리가 먼저 나와요 이때는 졸라 비싸요 졸라 비싸고요 7, 8월 되면 한 장이잖아요 굉장히 쌉니다 노지 블루베리도 맛볼 수 있고 저희가 딴지 마켓에서 조만간 제주도 한라봉 천혜향 같은 레드향 이런 걸 출시할 예정인데요 제주도에서 이제 각종 품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종마다 수확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10월부터 땡땡향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종 향들이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11월엔 모가 이제 한창 수확되고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이름은 다 비슷해도 묘하게 다릅니다 각각도 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 그쪽으로는 굉장히 품종 개발해 굉장히 개취존되어 있는 그렇죠 그거 보셨어요? 수박이랑 사과, 바나나 이런 것들 품종 개량하기 전에 최초의 모습 아 겁이 별로 없는 거 없거나 맛이 없거나 황당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렇구나 한번 찾아서 보시면 품종 개량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난다 우리 초등학교 때 미래에는 뭐 유전자 기술로 뭐가 나온다 그러면서 포마토 이런 거 있잖아 맨날 시험 문제 답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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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한 번도 33살이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가을을 대표하는 가을 사과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과는 수분이 87% 이루어져 있고 주성분은 당입니다 사과가 굉장히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빨갛게 익으면은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는 파랗게 질린다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사과는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요 야 이건 왜 이건 누가 만든 말일까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는 파랗게 질린다 환자 다 떨어질 거야 그래서 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밤에 먹는 건 독이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에요 아침에 먹으면은 물론 사과는 좋은 거 맞잖아요 근데 밤에 먹으면은 독이다 이건 전혀 아니고 사과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밤에 먹으면 뭐든지 밤에 먹으면 좋을 거 없지 속 쓰리고 아침에 위 안 좋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지 독은 아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밤에 먹으면 좋죠 야식이 굉장히 해롭죠 아니 근데 저는 밤에 뭐 안 먹으면은 잠이 안 오던데 아 그래? 네 그래서 잠 안 오면 막 먹어요 먹으면은 식곤증 이런 것처럼 울려와가지고 약간 버릇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야식은 약간 습관순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어쨌든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과 품종은 아오리 홍로 부사 상큼한 맛이 특징인 아오리는 7월 말에서 8월 말 이렇게 수확이 되고 초록색이죠 네 새콤한 홍로는 9월 초 10월 초에는 감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는 가장 유명한 부사가 등장해서 이때부터가 진짜 사과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과 산지는 제 고향인 대구 인근 네 그렇죠 아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거기였는데 최근에는 강원도 양구 지역이 큰 주목을 받고 있대요 왜냐면은 강원도는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냉해 때문에 과일 같은 거를 재배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우리 날씨 지구온난화님께서 아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온난화와 품종 계량 등 때문에 사과 재배 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온난화로 인한 과수 면적 확장은 네 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제주도 지방이 가장 적이었는데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제 기후상 이제는 남해안 일대나 이런 데서도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실제로 좀 더워졌죠 바나나도 키운다고 들었어요 아 제주도에서요? 네 남쪽에서 그러면 남해에서 망고도 제주도 애플망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싸고 어 망고가 또 제주도에 거의 장난 아니라던데 그러니까요 완전 떠오르는 작물 거기다가 바다에서는 이제 그 한류성 어종이 안 잡히고 그렇죠 난류성 어종들은 이제 점점 높이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과들의 특징은 일단 제가 고르는 법을 살짝만 알려드리면은 사과 보면 광택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거 있잖아요 홍로죠 홍로 근데 그런 게 좋지 않아요 광택이 심하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광택이 심한 경우에는 수정이 잘 되지 않아서 사과 맛이 떨거나 질긴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모양이 이상한 경우에는 완전 수정이 되지 않고 한쪽만 수정되어서 변형된 것이라서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 표면에 금색줄이 빗살무늬처럼 조금씩 있는 것 그거 보면은 맛이랑 당도가 굉장히 높고 좋아요 아 그리고 사과 우리 보관할 때 보면은 다른 과일이랑 같이 막 사과 같이 사가지고 막 넣어놓으면은 안 된다고 해요 사과는 수확하면은 에틸렌 가스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그 과일 같은 거에 숫기를 굉장히 촉진시키네요 빨리 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일 또 빨리 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일과는 같이 보관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과를 오래 먹고 싶다 그러면은 사과 담은 봉지나 뭐 통에다가 숫덩어리나 황토 같은 거 같이 넣으면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의 사과 특파원 사과 아가씨 사과 아가씨 여기에 잠시 한 숟가락 얹자면요 저희가 작년에 딴지 마켓에서 잠시 판매했던 그 밀양 얼음골 사과 정말 욕 나오게 맛있는 그 맛 너무너무 맛있는 사과 전 그렇게 맛있는 사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머지 이 사과 보관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과 저장 창고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맛이 떨어졌다며 자진해서 한 달도 안 돼서 빠지셨나요? 입 빠지셨어요 이렇게 솔직하신 이 업체가 드디어 어머 다시 돌아오시나요? 이번 사과철에 그렇죠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그때 다음 내년을 기약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11월 초쯤부터 나올 예정이고요 잘하면 이 여름골 사과 원래 유명하잖아요 밀양 그렇죠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말쯤에 제가 또 취재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제 소비 간증은요 궁금하다 간증을 양보했어요 우리 오늘 특별히 초대한 코 기자에게 우리 코 기자가 오늘 아주 재밌는 따끈따끈하게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코 기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발단 발단은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종로에서 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종로에서 돌아다니다가 비읍다방에 갔습니다 아 그 비읍다방이라 하면 싼 커피 사고 양 많은 커피로 유명한 그 요새 한창 핫하신 그 맛있겠지요 네 그분 그분의 프랜차이즈죠 줄이 굉장히 길어서 한 5분 정도 대기를 해서 겨우 아이스 초코를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몇 번 안 빨았어요 분명히 몇 번 안 빨았는데 보니까 얼음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화가 나서 배열 양이 굉장히 좋은 커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먹다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뭔가 너무 적다 양이 이렇게 컸는데 내가 몇 번 빨지도 않았는데 왜 없지? 이러면서 그때 처음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백다방을 취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야! 비읍다방 인마 그냥 하세요 제가 삐처리 할게요 비읍다방을 취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창타코 기자를 싫다는데 데리고 비읍다방 취재를 나갔습니다 과연 음료의 얼음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도둠? 그래서 얼음을 빼고 음료만 했을 때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실제로 증언을 하자면요 비커도 샀어요 양을 재려고 진짜? 카페 올라가면 계량컵 많아 그걸 들고 가서 비교하기 위해서 비슷한 가격의 이 업체와 그리고 똑같이 작은 어디야 커피 아죠? 어디야 알지 어디야 어디야 커피 비다방처럼 작은 얼음 쓰는 커피 커피빈 콩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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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다방을 가서 커피를 한씩 사서 사자마자 받자마자 바로 빈컵에 얼음이 녹기 전에 다 온 게 담았어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정말 꼼꼼하지 않습니까? 뭐 같아 불만제로 느낌을 소비자가 오바할 거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총 3개 카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오 궁금하네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다기보다 양이 많았다는 거지 아 진짜? 비읍다방이 실제로도 양이 많았다는 거지 얼음을 빼고도 아 그래서 기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싱거워져버려서 근데 원래 그 크기 자체가 크지 않나요? 네 원래 이 병 자체가 크기가 큰데 20온스? 20온스인데 이거? 네 보통 카페가 375미리인가? 그런데 여기가 500이라 그래요 그래서 찾아봤었는데 그걸 실수를 했어요 저는 찬 음료를 얼음에다 찬 음료를 바로 넣고 그걸 주는 줄 알았는데 샷을 내려서 뜨거운 걸 붓더라고요 얼음에 살얼음에 그래서 살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분량보다 더 많이 녹아서 이게 먹었던 똑같은 메뉴를 했어야 되는데 커피를 하다 보니까 아이스 초코로 먹고 빵이 전도서 왔는데 커피로 실험을 했는데 그치 뜨거운 샷이 들어가면 얼음이 녹으니까 제가 한번 가기 전에 어젠가 물어봤거든요 호기자한테 보통 커피는 근데 샷을 내려서 주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한 샷만 들어가면 양은 그렇게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호기자가 자기가 봤는데 그 비읍다방은 샷을 내려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를 따라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인터넷에 봤는데 알고 보니 그건 다른 메뉴였어요 아 그건 다른 메뉴였고 비다방 메인 메뉴 그게 그렇게 주는 거였고 그 다방 커피 네네 그거요 그래서 어쨌든 재긴 쟀으니까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그 이 다방은 225ml 얼음 빼고 했을 때 그리고 커피콩은 230 이 다방과 5ml 차이가 났고 이건 얼음이 좀 더 많이 녹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다방은 375ml가 나왔습니다 이 컵 사이즈 자체가 애초에 차이가 좀 나지 않았나요? 맞아요 엄청 컸죠 이거 컵 자체가 차이가 났던 것 같네 근데 처음에 용량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 사이즈를 안 팔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이렇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양은 엄청 적다 아 그거를 보려고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기분에서 시회를 시작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로 실제로 여름철 그 아이스 음료 가지고는 그런 말 많잖아요 얼음 때문에 뭐 세목은 빨아당겼는데 없다 그러면서 맞아 맞아 그래서 실제로 사실 커피는 좀 예외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그 샷이 한 잔 들어가면 네 뭐 얼음이 녹아서 뭐 섞이든 뭐 그냥 물이 섞이든 똑같기 때문에 다만 뭐 생과일 주스라든지 아 실제 그냥 음료 자체를 얼음에 넣어서 주는 경우에는 이 얼음 때문에 실제 본 제품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어느 정도 카페에서는 그것도 다 고려를 한 거죠 뭔가에 그게 레시피를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음 양까지 계산해서 다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얼음을 많이 넣어서 양을 줄이는 그거는 되게 좀 한계가 있고 그걸로 뭘 좀 남겨보겠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비약이 크고 아 이 커피 맛에 대한 또 이 느낌을 저희 허똑똑 팀장님 딴지 카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이 비읍다방 커피 에 약간 로스팅감이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로스팅이 된 것 같고 근데 약간 이제 좀 많이 저기하면 로스팅 온도가 높으면 좀 탄맛이 약간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무난한 맛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천원이잖아요 비읍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네 가격 대비해서는 사실 무난한 맛이라 볼 수 있다 이걸 갖고 비판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2천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것 뭐 6천원짜리 맛이 왜 안 나오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허똑똑 팀장님께서는 오히려 5,6천원짜리 다른 프랜차이즈의 나름 고급 이미지를 표방한 커피의 맛을 따지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코 기자가 어 그렇고 고생했네 진짜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슈퍼스타 케이스러운 아 그러네 진짜 그래서 아까 이걸 정리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못 밝혔다는 거예요 원래 원래 몇 일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원래 몇 일인가 해서 20분 전에 나가서 백다방에 가서 그 원조 다방커피를 사가지고 오면서 얼음을 빼달라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는 얼음이 못 빼게 해준다 그랬는데 빼주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래서 얼음을 빼고 받았더니 양이 되게 작았어요 한 3분의 2 정도 오지 않던가요 반 반 밖에 안 왔는데 네 진짜로 반도 안 됐는데 얼음을 워낙 많이 넣기도 하고 반은 좀 심하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딴집 카페에 가서 그 비커에 재보려고 카페에 병든 닭 그 친구한테 줬더니 그 친구가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커피를 버렸어요 어? 이 잔의 절반 정도 왔다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300ml도 안 돼 200몇미리로 그래서 버려가지고 대충 어디쯤이었다라고 기억하는 선에 맞춰서 재구성을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수치가 재구성을 해봤더니 200ml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결론이 광고하는 건 500ml로 돼 있었는데 살얼음이 컵이 500ml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컵이 500ml고 들어가는 건 한 350ml 정도 350ml 정도 되지 않을까 350ml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 비읍다방을 포함한 이 비읍다방의 프랜차이즈들이 참 다양한 먹거리를 팔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컨셉이 그거인 것 같아요 무난한 맛에 저렴한 가격 인 경우가 많다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냥 어 맛있네 깔끔하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맞아요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딱 써먹기 좋은 아 완벽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양이 워낙 많고 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그 커피를 되게 진하게 드시는 분들일수록 커피 맛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니면 되게 연하게 드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그냥 커피 향을 향이 약간 나는 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커피의 맛 자체의 퀄리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는 이 정도 양의 종일 옆에 두고 먹을 수 있는 거 2천 원이면 그럼요 훌륭한 거죠 뭐 우리가 한우 맛있는 거 안다고 해서 맨날 한우 사 먹는 거 아니잖아요 훌륭한 도전이었다 실험이었다 박수 쳐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거 얘기해 주셔서 궁금하네요 커플링 얼마 정도에 맞췄는지 그 시장 조사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새 금값 좀 떨어지잖아요 종로 종로 귀금속거리에서의 시세는 어떻습니까 그게 금거래소인가 거기서 당일 금값을 보고 거기서 제가 하려는 금이 얼마인지 그 업체에 가서 금을 재봐요 그래서 뭐 1.6돈 1.7돈 이렇게 재서 원가에다가 그 그램 가공비 네 곱하고 거기에 플러스 가공비가 얼마 붙냐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굉장히 투명하군요 네 그래서 가공비가 10만 원 붙으면 굉장히 잘 산 거고 13만 원 정도가 적정가고 한 15만 원 이상 가면 좀 비싸게 산 거 네 좀 안 좋은 곳이다 그 대신 가공을 엄청 이쁘게 자르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쵸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네 그런 것들은 뭐 큐빅 박는 거 이런 거는 개당 천 원씩 계산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화려한 게 아니면은 가공은 사실 크게 가격이 상관이 없대요 근데 금값은 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 저 또 금값의 시세 아니 커플링의 시세만큼 궁금한 게 요즘 풍속도가 궁금하네요 요새는 얼마 정도 사귀면 커플링을 합니까? 아 그니까 그거는 너무 다른 거 같아요 얼마 사귀셨어요? 저는 2년 넘었습니다 난 2년 되면 헤어지는데 나도 지겨워 2년 되면 저는 커플링 하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궁금하네요 갑자기 커플링은 보통 어느 정도 사귀면 하는가 남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난 진짜 반지하고 2년이 없는 거 같아요 너네는 2년 되면 헤어진다는 말을 들으니까 무슨 저기 컴퓨터 부품 워런티 같아요 그 이상의 기간은 보장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AS 기간 또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코 기자와 저는 평생 AS를 지향하는 하지만 고객이 변심해서 고객이 해주겠다니까 해준다고 싫어 다른 거 쓸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우리 코 기자가 굉장히 이게 사실 딴지 일보 코 기자가 아니면 누가 커피를 받아다가 비코로 정말 저희 방송을 위해서는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실험이었어요 네 종종 놀러와주세요 시간 내보겠습니다 한번 스케줄 조정해서 저 사람이 5만 방자였구만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 홀짝이가 저렇게 코웃음을 치면서 쳐다본 사람은 얘가 처음이야 제 부사수니까요 우리 코 기자님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비스무리한 조사 소식 관심 가는 소비 소식 핫한 취재거리 저번에 방송에서 출연했지만 아 맞아요 그걸 말씀드렸는데 다음 달에 코 기자는 아직도 핸드폰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 6S 살라고? 네 다음 달 6S 출시하면 고 기자가 진짜 저번 방송에 벌써 몇 개월 전에 나와서 핸드폰 알아보고 있다고 맞아요 그 우리 표인봉과 현아에 대해서 장황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세계를 열어주셨죠 그때 입사 초유이지 않았나요? 네 그때는 사실 돈이 없었어요 살 수도 없었고 지금 이제 살 수도 있습니다 아 다른 데가 돈 좀 줬나요? 네 네 이렇게 소비관증 네 소비관증까지 했고요 알차네요 우리 게스트까지 와가지고 오늘 저기 코 기자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고마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더 알찬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 녹음이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회의를 했죠 우리가 과연 법정 공휴일에 나와서 녹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다른 날로 옮길 것인가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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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평일에 녹음을 하자 법정 공휴일은 지켜줘야 한다 네 그래서 화요일 그렇죠 우리가 3일 땡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3일 만에 지난 녹음한 지 3일 만에 다시 모였다는 점 이야 저 칭찬해주세요 박새롬이는 얼마나 금면성실하게 편집해서 올렸습니까 업데이트 하자마자 다시 녹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박새롬이는 이런 거예요 금요일 날 녹음하고 일요일 날 1부 업로드 월요일 날 2부 업로드하고 화요일 날 다시 녹음 아니 원래 그래서 화요일에 저희가 업로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에 하려다가 조금이라도 청취 반응을 얻으려고 인증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죠 네 그러면은 아주 보석같은 인재야 5만방자 취소해주세요 보석같은 인재로 전정하겠습니다 보석같지만 5만방자 걸로 보석이면 좀 그래도 되지 않나 어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오늘 원세훈 전 콕정원장이 네 보석 허가를 받았죠 아 맞아 오 잘 녹는다 네 존경스럽죠 네 네 존경스럽습니다 눈이 희망붙하자 이 친구 네 진짜 이게 보이는 방송이어야 돼요 제 눈빛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아주 가슴이 아파요 오프닝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광고 하나 듣고 이제 본격 소비단신으로 넘어갈 텐데 코기자는 어떤 광고를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게 들었나요 저는 벙커링 광고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뭔가 귀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이 음악 속의 프로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오늘 특별 게스트 코기자의 신청 광고 벙커링 광고 듣고 소비단신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꽃뼈가 부러졌어요 저는 광고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병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똥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벙커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벙커링만큼 딱 써보면 바로바로 효과가 좋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품도 드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아이폰 플러스를 쓰고 있잖아요 6플러스를 근데 제가 이거 테두리에 범퍼도 있었고 사실 그 필름도 붙였었는데 다 뗐어요 애플 전문기자 너클볼로님이 아이폰은 생폰을 써야 감이 다르다 그래서 범퍼 다 떼고 심지어 액정 보호 필름까지 떼놨는데 정말 새로 샀을 때 그때 쓰는 느낌이야 완전 착착 감겨 하지만 그래도 등에 벙커링은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 벙커링을 한번 맛들이면 손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딴지 로고가 다 지워져간 정도로 쓰고 있는데 손 떼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벙커링은 아마 이 핸드폰을 쓰는 한 한 계속 붙어있지 않을까 맞아 벙커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소비단신 첫 번째 소식은요 그렇습니다 오프닝으로 일부를 채우는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소비단신과 함께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쇼용 쇼용 쇼용